짜장면 짜장면 비빔밥 그냥 안 먹자 비빔밥 시계당 비빔밥 얘 먼저 해서 주고 꽃 좀 뿌려서 나눠 놓을까? 맘마 나왔거든? 맘마 줄게 혼자 잘 먹네 응? 응 엄마가 이거 진짜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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